이건 사양이 좀 높은 놈이고 특이한 재미있는 부품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거에요. 가지고 오신 손님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는데 괜찮은데 이건 재고인가요? 네, 이건 전해서도 안하고 있어요. 목소리 좀 같이 올라가도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울고는 안 올라가고 목소리만 올라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부품들 있죠? 제가 손가락으로 찍는 부품들은 마우스 패드 위에 좀 놔주세요. 필요할 때만 딱딱 받을게요. 이거 이거 일단 쿨러부터 뜯어 놓고 할게요. 우리 손님도 좀 거들어주세요. 의류를 거들으려고는 안하니까. 이 부분들 뜯어가지고 종류별로 쫙 이렇게. ASOS PRIME Z370 나머지는 딱히 필요한 거는 없고. M.2 나사가 있을건데. M.2 나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구나. 그렇지. 눈 깎아주세요. 눈 깎아주세요. 자, 이제 요거 만드는 거는 따로 설명 안해도. M.2 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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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쁘게 뜯어야지 막 뜯으면 안되지 이것도 저기 갖다 놓으세요 8700K 맞죠? 음? 이게 우리도 가끔씩 한방에 발원 못났고 동네에 갔는데 없던가요? 아니 좀 한 번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요 뭐 하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짱짱한 부품들은 배틀그라운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자구요 요거하고 저거하고 다른거는 색깔이 흰색 검은색이고 LED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차이밖에 없어요 LED 들어오는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들어가볼게요 CPU 펜이 이거고 기본적으로 조립할 줄 알죠? 아니요 그 조립한거 처음 봐요 아 그래? 네 맨 안쪽에다 딱 넣고 채워주자 아이고 꺼낼 수 있겠어? 오케이 안빠질것까지만 해놓고 뭘 디였는데요 그게는 아 세거라고 하고 사는데 중고를 줬다고? 네 그런 집이 잘 없을껀데 이제는 딱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안전한 데다가 놔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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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이제 새로 나온 케이스라 Z300 이고요 돈 주고 산거? 협찬 받은거 아니고? 네 마이크로닉스 그 마이크로닉스에서 협찬품을 자주 보내주가지고 마이크로닉스 거는 이거 내가 돈 주고 산건데도 말할때 이야기해야 돼 협찬 받은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산거에요? 네 네 들어가세요 두칸 빼내고 나사 위치가 여섯 아홉개 자 여기 두개가 필요하고 열찕을 두고 열셋네 그 다음에 엠다투부터 높이를 맞추고 나사를 꽂아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비웠어 이게 날카로워서 순간 방심하면 오케이 그리고 얘들은 펜을 쓰니 꽂을게 별로 없어요 좋은건 나쁜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다음에 여기는 딱 파워선만 들어가거든 리셋도 없어 이 케이스는 오로지 딱 파워선만 LED선도 하나도 안들어가고 그 다음에 usb 2.0도 없어요 이 케이블은 앞쪽에 3.0만 되는거에요 조금만 더 깊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조금만 더 다른게 더 꼽기가 아하 잠깐만 오디오를 먼저 꽂을거겠다 오디오가 요쪽에 조명을 한게 사야 되겠어 침장에서 내리는거를 이걸 좀 밝혀야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요거 이건 펌프네 펌프고 케이스팬 요거는 수냉쿨러 수냉쿨러 달았을때 펌프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거 됐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오 딱 준비하고 있네 보조를 많이 해본 느낌인데 16 하나 네 그래픽카드도 한번 줘보세요 아우러스 아우러스 오 이거 무겁다 야 혹시 지지대 있어요 지지대요 아니 지지대 없어요 이거 무게가 잠깐만요 1.4킬로가 넘는데 괜찮겠어요 지지대 없이 아 모르겠다 일단은 박아보던데 1.4킬로가 넘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지대가 이 케이스에 아마 안맞을거에요 잘 보실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1.4킬로면 요새 노트북들 900g 이거든 노트북보다 더 무거운거에요 돼지고기 두건 반이거든 두건 반은 안되네 제가 이걸 해드리고 싶어도 제가 갖고 있는 지지대하고는 이게 안맞거든요 그리고 내가 작업을 할때는 나무젓가락을 받쳐가지고 할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쓰실때도 일단 나무젓가락을 받쳐서 써보고 이렇게 긴거 말고 짧은 지지대 있거든요 좀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보드가 안맞은 여기가 메탈로 되어 있다고 그래도 여기가 메탈로 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무게는 버틴다고 하긴 하거든요 아이고 아 멍청이 여기 여기 달아야되는데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 달아야되지 여기가 박렬판이 있는데거든 근데 왜이러지 다시 달아드릴께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일로 둬야지 큰일날 뻔했다 사람들이 욕먹을 뻔했다 여기가 박렬판이 있고 냉각이 더 잘되는데에요 이 숨기나니까 안보이잖아 잘 전에 한번 해놓고도 이런다 이렇게 빠지는거다 이렇게 빠지는거다 지가 잘못해놓고 막 큰소리 치고 있지 지금 응? 이거 나사 이거 안뽑아도 돼요 이거 하나 하나 더 있던거 어디갔어 요거를 떼는게 박렬에도 좋다고 그러는데 네 네 8cm 여기다 딱 하고 네 그런데요 어 전화로는 저희도 네 직접 홈터가 지금 돌입을 하셨는데 혹시 안되서 전화해서 그럼요 네 자 놔서 봐주세요 그리고 위에 종이 안떼게요 네 종이 안떼도 박렬한데 그 여기 해가지고 전화로 말씀으로는 요거를 빼내는거에요 스물이거든요 네 요거를 빼서 붙이는거에요 이게 찹찹한거에요 여기 때문에 이게 찹찹한거거든 찹찹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스물구리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나봐요 그래서 이걸 뭐 스티커를 떼고 해야 박렬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데 뗄까요 네 이 보드가 비싼 보드가 돼가지고 맨날 하는게 아니라 자 그럼 응 나사가 자꾸 튄다 오늘 왜 자꾸 튀지 나사가 손에 안붙어있고 자꾸 날라가네 큰일났다 이거 안하고 그냥 그대로 해놨어 이거 엄청할뻔했다 또 이거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살짝 겁이 나요 이거 이걸로 안하고 이걸로 그냥 꽂을게요 그래야 불이 나오고 지금 꽂기가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다 사타스 하나만 주세요 보드에 있던거 사타스 한가닥 뒤로 뽑아 놓고 들어갈게요 그래픽카드가 너무 커서 모양새가 어떻게 닿을지 몰라가지고 아래쪽으로 나중에 뽑기 쉽게 그래픽카드 이까지 올 거예요 자 들어가는데 그래픽카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들어가 보자 무게가 상당해요 상당해요 1080은 조금 박을 때 부담스럽고 거기 났어 됐다 왼손 손가락 하나 줘 보세요 이걸로 살짝 이렇게 받치고 있으세요 네 무게감이 너무 커서 완전히 고정시킬 때까지 조금은 잡고 있으세요 안전한게 최고잖아 네 펜이 너무 많아가지고 받치기도 애매한 위치이기는 하네 이쪽에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가서는 다른 방법을 하던가 인터넷에 다 많은 정도 하면 작은게 있을 거예요 수리하다 부서지면 안 되니까 겁이 나니까 급하게라도 다는 거고 요렇게 달아서 할게요 일단 수리할 때만 빼올게 층내리 가죠 그죠 네 이런 걸로 받치면 안 돼요 네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고 8핀인데 한 가닥으로 뽑아내도 되는데 각각 가닥으로 할게요 네 이런 그래픽카드는 팔 때 지지대도 같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 아 너무 저거가 무겁게 만들었으니까 저거가 책임을 져야지 기가바이트였죠 네 기가바이트는 도와주는 회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 자 자 꽂혔다 됐죠 뒤집습니다 네 뒤집습니다 네 뒤집어서 복실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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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다가 멍청하게 실수하면 안되니까 다 해놓고 마지막에 연결할거에요 그래서 선정리도 그때 같이 할거에요 지금도 해도 팬이 이래 많은데 뭘 더 달라고 옆에 있으면 추울거에요 자 일단 선은 다 연결했어요 자 한번 세팅해 볼게요 일단 뒤쪽도 불 잘 들어오고 앞쪽팬들도 불 다 잘 들어오고요 CPU팬은 불 안 들어오는팬이고 이거는 화면도 잘 뜨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딱 켜갖고 인터넷 들어가는 데까지 인터넷까지 스톱하면 딱 스톱해야 돼 몇초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속도가 꽤 빨리 나와요 지금 기다리자 준비하시고 여기 가까이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자 일로 가져와보세요 찾아보세요 5cm짜리 이런거 찾아야 될거에요 이게 7cm 8c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하드디스크 잘 잡히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거 좀 채워주세요 네 케이스가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깨끗하고 괜찮 그럼 네 그 다음 네 네 네 네